노트북의 세계는 진화하고 있으며,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사용자를 위해 외부 그래픽 비디오 카드, GPU, 도크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그래픽 처리가 필요한 게이머, 콘텐츠 제작자 또는 전문가라면 이 외부 GPU 도크를 사용하여 노트북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외부 GPU 도크의 기능, 장점, 잠재적인 단점을 살펴보고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외부 GPU 도크 공개 외부 GPU 도크는 데스크탑급 그래픽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그래픽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그래픽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고급 게임을 플레이하고, 상당한 GPU 성능이 필요한 콘텐츠 제작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크는 선더볼트 3화 같은 고속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트북에 연결되므로 원활한 고대역폭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들 그래픽 카드 호환성 외부 GPU 도크는 다양한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가 성능 요구 사항과 예산에 맞는 GP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페이스 대부분의 외부 GPU 도크는 노트북과 외부 그래픽 카드 간의 빠르고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 선더볼트 3 또는 다른 고속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작동 설정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통해 간단함으로 다양한 수준의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부 GPU 도크는 그래픽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트북 사용자에게 가능성의 영역을 열어줍니다. 최대 설정에서 최신 타이틀을 플레이하려는 게이머, 효율적인 작업 흐름을 위해 노력하는 콘텐츠 제작자, 그래픽 성능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에게 이 솔루션은 다양하고 비용 효율적인 업그레이드 경로를 제공합니다. 실제 기술 플레이 유 places을 위해서 Recorded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